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언어와 매체의 만점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과목명이 좀 생소합니다. 언어와 매체, 특히 언어라는 부분이 좀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언어는 예전에 국어 문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언어가 상당히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어떤 영역이죠. 왜냐하면 외울 게 많아요. 언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암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선, 이해, 후,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어 파트에는 세부적으로 또 의문, 단어, 문장, 담화, 국어사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문에 당되는 경우는 의문의 개념, 의문의 종류,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 부분을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단어 파트는 품사, 또 단어의 형성 이런 부분, 또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 그다음에 또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견문장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담화는 담화 상황에 쓰이는 어떤 지시표현, 대용표현, 접속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사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의 어떤 그런 국어적 이론, 문법 부분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의문부터 국어사까지 해당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체는 우리 친구들이 매체라고 하면 라디오, 인터넷, TV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맞습니다. 매체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그 매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매체들의 특징들을 아셔야 됩니다. 라디오면 라디오의 특징, TV면 TV의 특징, 인터넷이면 인터넷의 특징들을 갖다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개념대로 쭉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매체에서 제시하는 정보들, 이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매체를 보고서 매체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서 그냥 이 내용은 그냥 이런 거구나. 글자만 읽지 말고 그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체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매체에서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주장을 얘기할 때 그 정보나 주장이 뭔가 어떤 특정 어떤 상업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 의견에 치우친 되게 선입견에 혹은 편견에 갇힌 그런 정보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에 주목하면 매체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화법과 장면 학습법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강도 기대해 주세요.